아 아 아 아 시골 아니 지금 갈라 그랬는데 왜 그러셨어요? 아 내가 여기 부엌이랑 정리해 놓고 있었어 부엌에 정리할게 하나도 없대 하나도 얼러갖고 오쭈놨다 너무 덥고 힘들어가지고 잠깐 누웠다가 장모님한테 들켰는데 하여튼 좀 힘들어서 좀 뼈 좀 부렸습니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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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조매하고 죽는다 하나도 네? 아 또 고추 따러 가야지 그래 고추 따게 그거 가가지고 아이고 이리 들어가라 이 시간이 엄청 안 갔네 아이고 좋겠다 아 아 이게 좋구나 아이고 이렇게 타는 거예요? 어 한번 타봐 이렇게? 아니 아니 돌려앉아야지 아 이렇게 하면서 어 앉아가지고 아 아 어떤 게 돌아가요? 해가 이쪽으로 도니까 이 차를 돌려가서 저기서 이렇게 따오면 맞아요 저기 가서 저쪽에 가서 미우고 가면 돼 에휴 아 이 웬정 영 거들어주고 온 거면 아 그럼요 해야죠 힘 닿는 데까지 해줘야죠 아 그럼요 해야죠 이거 아 어 아이고 아이고 좋겠다 아휴... 나 좀 하면 꼬치 다 땄는가? 네 꼬치를 땋아 금방 보내는데 뭐 한 바구니나 땋나 왜 됐노? 네 한 바켓도 아휴 좀 더 따져 고마워 하는 게 있다 이 사람 일약에 밥 먹어야지 응 그렇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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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놔라 고기 생선 구운 거 잘 먹는데 또 다를 때 먹게 그냥 일을 많이 해가지고 밥이 그냥 먹어야지 응 진짜 그 광화도 갔을 때 함원장님 그 장모님 자꾸 꼼치도 달라고 그러던데 내가 준다 했어 그래 남의 사회가 1등 해가지고 복대로 탔는데 그거를 나를 줍는데 우와 소도상품 운법돼 함서방님이 또 가져가시네요 함서방님이 디스크립 있으신데요 아휴 아니야 너무 거절해도 또 안 될 거 같고 아 그렇네 받아오긴 받아왔는데 내가 미안해가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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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내가 함선배 원래 이길 수 있는데 내가 선배라도 봐줬거든요 그러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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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주는 거 당연하죠 내가 봐준 줄 아니니까 줬나 보지 아휴 이제 뭐 죽으면 겁나나 죽으면 겁 안 나는데 내가 죽은 게 문제 아닌데 영감은 먼저 보내고 따라가야 돼 재험하지 말로 이거 놔두고 가면 큰일이야 백태까지 사시면 되죠 엄마 같이 아이고 이 사람아 내 80도 채울 자신이 없다 이런 걸 온천지가 아파가 아니고 저 셔야 났는데 하이 밭에 있으시니까 계속 일을 하니까 저거 팔면 안 팔려요? 왜 안 팔려? 팔아 지금이라도 팔아 하지 아 그래요? 팔아 버리자 엄마 그럼 내 주방 돈 많이 버리면 내가 밭에 농사 안 지고 버린다 알았어 야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말 안 좋은 거 보니까 다 틀렸어 오늘 일당 빼려고 그냥 엄청 많이 갖고 오셨구나 예 그거 하나 발라도 되네 이 사람아 그래요? 여기 그 놀이 앉아 하는데 아니 아까 보니까 햇볕이 들더라 이거 하나하나 씻어 이렇게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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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하나 올려주세요 약초가 좀 비가 안 맞아서 네 뭔데 씻어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